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특별히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새끼를 타셨을까 당신 문화 배경 속에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돌아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고 성파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됐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온 인류의 모든 죄 역사 이래로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권한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내놓고서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상 칠언이 있죠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7마리 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예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괴로움을 다 맛보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진다 오늘 밤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 됐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비의 제목은 어찌하여 자느냐 한번 이것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주간 그 길로 가고 계신데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자는 거 피곤하면 자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잠잘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누가 보곤 21장 34절을 보시면 앞에 한 페이지를 쭉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곤 2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들이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만이라 아멘 마음이 둔화해진다 이게 영적 잠자는 거예요 방탕해해요 세상 쾌락 즐기다 보니 마음이 둔해졌어요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술취함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이성에 취해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요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바빠요 아 나 지금 직장생활하기 바쁩니다 나 가정일 이웃사람 친구 만나기 바쁩니다 생활의 염려요 마음이 둔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덧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잠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했는데 지옥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심판의 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영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별명권이 있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45절 본문 45절 보면 다시 본문 45절을 넘어가셔서요 22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만나요 참 다사다단합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입장 되어봐 여러분 어쨌든 고난을 당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 있고 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이런저런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지경 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해가서 그나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지경 돼도요 뒤쳐서 아예 영적으로 잠자고요 아예 기도할 정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비참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어라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세상 안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 사람처럼 휩쓸려 가고 있지 않는가 어 하는 사이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가 지금까지 못함에 살았지 끊임없이 세상 것 세상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후회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게 그거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그게 그것인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더 많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과연 나는 무엇하며 살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참으로 비참해질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진정으로 주로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연구해서 최선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있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41절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기도가 나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또 44절에도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깨어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아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액자가 다 걸려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액자가 쭉 파는데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래요 여러분 기도해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유혹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자매님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깊이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선뜻 대답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사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이라는 단어와 미혹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미혹이라는 것은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가보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이 미혹이에요 혹할 만한 곳에 가서 이게 빠지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럼 유혹이 뭐냐 꿰류자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꿰매 넘어갑니다 10편의 150편의 총 강령은 10편 1편이에요 10편 1편의 첫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이 벌고 등 따시고 명예 얻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끼는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2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생활의 염려나 방탕함 호기심 이런 걸 갖는 사람들이 2단이 와서 조금만 접근해서 조금만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면 그만 유혹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4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에 빠집니다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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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죽고 싶습니다 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시험들만 한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성화 딱 보시면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빵 한 조각 놓고 손모호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끼니 걱정이 되어서 지금 빵 한 조각이 있다면 시험들만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는 오히려 빵 한 조각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늘의 평화가 그분 마음 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요 괴롭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거기에 지혜가 떠오르고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요 기도가 승리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트루문 대통령이라는 분에 대한 인화를 잘 알고 있어요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서거를 하게 되셨어요 당시에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부통령이었던 트루문 대통령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하면서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때 트루문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요구입니까 기도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묻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의 본문이 유사하게 있는데 거기 덧붙인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밤 조금 있으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론 요다가 배신해서 자기를 팔았고 지금 군사를 기껄고 올 건데 아셔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탕을 겪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 던져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41절을 보시면 4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 5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 고이질 않습니다 낮은 곳에 고여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은 어땠을까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야구부 사도가 엘리아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뭐 엘리아 선지자를 소개할 때 뭐 소개할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야구부 사도가 엘리아 선지자를 소개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엘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을 잤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더라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땅에서 열매를 냈더라 차이가 뭐냐 간절히 기도한 즉 이거 차이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하면요 걷기도 하다가 가요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 나왔었다는 생각 좀 하다가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방이 뻘떡 일어나서 갑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열때 깨어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마음이 툰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을까 우리 4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잃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생각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조금 뒤돌아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건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줬어요 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사망건세에서 예수님을 건져내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뛰어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이 안에 습관을 따라가나 봐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시로 성장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 어디 갑니다 주님 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43절에 보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와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절히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코넬류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바가 뛰었노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태문 18장 10절에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폐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줘요 그럼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서 왕 신상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세 번은 꼭 그 시간에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요 그러면 사자굴에 넣었다 할 때 그저 뭐 사자굴에 넣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예요 던져지면 그저 아주 가로로 만들 정도로 사자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 거기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때에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부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보았어요 다니엘을 빨리 건져내라 다니엘을 건져나고 모함한 그 사람들을 저 사자굴에 던져낼 때 그 사람들은 던져지셔서 발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삼켜버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보호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뤄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많이 만나는 것이 호두과자예요 호두과자 호두과자가 원래는 신복순 권사님이 처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천안 분인인데 그 성심교에 다니시는 그 권사님 신복순 권사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안에 호두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호두과자를 착안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맛보고서 소문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도 또 중국도 미국에도 수출을 하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씩 벌어갈 때 이분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의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호두과자 봉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적어놓고서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호두과자를요 이렇게 판매하는 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혼자서 예배당 일곱 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잘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하기도 하고 세상껏 흥청망청하다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이 세상 잠깐 머물러 나그네 인생길 다 갔년 후에 너 뭐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세상 것에 마음이 무뎌져서 어찌하여 자느냐 세상 영적인 잠자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중간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시작하면서 또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 그날을 또 묵상하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의 그분이 전해준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물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 교수가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라 하면서 분필을 딱 들고 내가 만약에 이걸 땅에다 떨어뜨리면 이게 깨질 것이다 이게 부러지고 깨지는데 이건 법칙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 깨질 분필이 안 깨지는 거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주 호언당담하면서 그 분필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낡아 빠진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 이러면서 분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이제 나름대로 증명한다고 물리학자가 그럴듯하게 이 분필을 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교수도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일어나자마자 큰소로 그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분필을 반쩍 들고선 그 바보스러운 짓 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르다가 이게 이렇게 높이 들고서 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필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빌이 미끄러지면서 교수의 바지에 떨어졌습니다 바지에 떨어지면서 발에 살짝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니까 깨지지 않은 거예요 부러지지도 않고 완충작용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 걸을 때 어째여 자느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깨워서 경건하게 한중안을 잘 보내시고 감격적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영광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고난 중간 종료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혜를 얻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째여 자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불안해하며 좌절하는 절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로서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한 고난의 주간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부활주일 영광의 감격적으로 주님을 또한 배웠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잠시 머물다 다간 후에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